네, 충만 넘칠 줄 믿습니다. 우리 찬양으로 마음을 여시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시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찬양으로 마음을 여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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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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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모두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아드리고 딸드리는 줄 믿습니다. 그러게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. 어느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찬으로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. 아멘 하나님의 믿음은 가을 이루어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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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